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보통 12시 56분부터 58분 사이에 택배기사님이 오시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시지 네 택배는 언제마다 짜릿하고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초초초초신상 스마트폰인데요. 얘를 봤는데 디자인이 이 세상 디자인이 아닌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지 이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장바구니 탭 삼성 갤럭시 A90 5G입니다. 기가 막히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사실 평범한데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최고 포인트 나옵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동영대 분들 다 공감하실 포인트일 텐데 밋밋한 스마트폰 다 피키야 이거예요. 체크 패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처럼 셀프캠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크리티컬한 문제 있죠. 전면 카메라 성능이 후면보다 떨어지는 문제. 얘는 무려 전면 카메라가 32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고 홀린 듯이 딱 꽂혀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장난이 없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정말 기깔나거든요. 화소 높고 센서 크고 초광각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이 갤럭시 A90 5G 제품을 가지고 SNS에 올릴 1분 브이로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혹시 저는 지금 집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비를 몰고 다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 그리고 마이크 음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공원 산책 좀 하시다가 근처에 카페 가서 광합성 좀 받으러 가시죠.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반가워요. 고마워요.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야지. 어머니 부르지네. 잘 가. 와 진짜 귀엽죠.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니까 저한테 강한 냄새가 나나 봐요. 애들이 날 진짜 좋아해. 와 날씨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하늘을 이렇게 정면 찍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햇빛 때문에 날아가야 되거든.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날아가요. 와 선배님들 여러분들 와 보이시죠. 안 떨리는 거. 와 야 이게 영상이고 이게 영상이다. 어쩌면 이게 떨리는 하나도 없어요. 와 손 떨방 최고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지기 때문에 1리터를 마십니다. 세 모금이 다 먹습니다. 카페로 왔습니다. 어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로 피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화요일이라가지고 회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밀린 업무 잠깐만 처리하겠습니다.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독서 타이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요즘 제 최애 책인데 식자재, 음식 얘기 그런 거 하는 책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요즘 최애 책입니다. 강추 강추 너무 단조롭나? 그러면 좀 있으면 해질 시간이거든요. 우리 회사 친구 불러다가 한강 치맥 살짝 하고 오겠습니다. 이 카메라 테스트도 할게요. 같이 가시죠. 쇼핑 왜 이렇게 늦게 와. 야 나 핸드폰 바꿨어. 뭐야. 진짜 예뻐. 이게 갤럭시 A90 5G라고 오늘 이걸로 브이로그 찍고 있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럼. 자 보시면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쇼핑 친구 나비입니다. 아니 게임기 얼마 전에 사놓고 지금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됐다. 됐다. 드시죠 드시죠. 치킨 드시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와. 이거 엄청 많이 찍었네. 그럼 저희는 돌아가서 기깔나게 한 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저씨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남이 안녕. 제가 이렇게 갤럭시 A90 5G를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싹 하고 왔는데요. 만족만족 대만족이에요. 제가 한 8시간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아직도 29%가 남아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워낙 크고 얼마 닳지도 않으니까 장난이 아닌데 급속 충전 뱀. 브이로그는 또 저와는 다르게 그런 잔잔한 감성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은 제 본연의 모습을 조금 죽이고 잔잔한 감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물건 나왔어요. 갤럭시 A90 5G로 촬영한 제 1분 브이로그 바로 올려드릴게요. 얘가 또 5G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바로 보시죠. 반가워 왔습니다. 네. 저의 방아지는 생각하나? 반가워 왔습니다. 반가워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예를 들어 왔어요. 이 상품을 전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품이 가장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상품이 가장 좋아진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품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좋아요 3000개다 느낌 오죠? 느낌 왔죠? 갤럭시 A905G 제 동년배들 동년배들 위험 좀 지났나요? 우리 밀레니얼들 저와 동시대를 사는 분들이라면 모두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A 시리즈가 플래그십급의 특징적 기능들을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한 시리즈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모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영상 말미에 항상 천, 비추 이렇게 읽은 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약정 끝났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품 지원해주신 삼성전자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제품이나 쇼핑용 쇼핑용 이거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열심히 구매해서 가져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